에잉! 김어링! 보자... 나 그냥 이즈 밴하고 그냥 이즈 항상 밴하고 다른 원딜 하려고 이즈가 솔직히 하긴 해야되는데 아니 진짜 내가 못하고 상대가 가장하니까 너무 화나더라고 기완님 오늘 노진그룹 노리신 건가요? 아니에요... 룰루? 룰루면 트위치? 아 내가 올려놨구나 병신이네 유미한다고? 노틸도 좋죠 잠깐만 아 잠시만요! 아 29%인데? 유미하세요 그냥 야 너 집에 안가냐 진짜? 태어나? 잘 가고 위엄 많으니까 가가지 말자 어 그래 많은 재미 없었어 아이고 마놄 고맙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지 아 씨 왔다 차별 빠졌다 아 공은 아껴지냐 이 이 죽여 개새끼 들. 이 새끼 세연이 그렇지 에이스 정와 등고 너무 좋구요 판단 야 씨발 그거 건드리지 마라 와 이새끼 뭐하는거야 그걸 왜 건드려 건들지 마라 기분 나쁠뻔했어 CS에 혀대지 말자 백정들여 어디 원딜왕자님 CS를 건드려 아 그거는 오케이 해볼게 야 뭐 이렇게 됐니? 오우 쉣 좋아 야 캐린뿔 내가 빼놨다 그렇지 레인스 형 이 팀 믿고 있었다구 유미 뭐해 바로 왜 안와 리션 실패 아 이거 왜요 욕은 아니잖아 바로 안오냐고 아니 이거 바로 안오냐고 한거지 내가 유미한테 뭐 못한다 붕신이다 이런 말 안했잖아 유미가 잘못했으니 마누라 역겹게 이걸 유미 탓하네 제 탓이에요 제 탓 다 내 잘못이야 다이아에서 죽은 내가 잘못이지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와 진짜 오 유미 그렇지 오 쉣 오 네이스 야 니가 역마타를 왜 먹어 알아서 치지 말아야지 그래도 잘했어 뺏긴거보단 나 네이스 오 쉣 네이스 야 오는거 아니었어 우리 팀 으리 으리 죽어도 같이 죽는다 선장은 배를 버리지 않는다 아 그렇지 제발 보여줘 에이트록스 아 그렇지 잡아 잡아 왜 뺐어 네이스 왜 루시아 님 잘했어 내가 상대인데 어떻게 해 아니 너무 상심하지 마요 혹시 보고 계신다면 상대가 개불지잖아 빼자 빼자 한번 빼고 하자 한 번 빼면 안 되네 한 번? 이거 내 저리야 이거 가봐줘 살짝 그 영화에서 알죠? 가아! 하고 아아! 하고 등에 총 맞는거 나였다 이게 넌 그냥 호크아이가 일본에서 죽인 야쿠자 3쯤이야 전혀요 저는 그냥 호크아이죠 제가 4픽 잘하던데요? 저 이런 사람 이 사람 프로인줄 알았어요 저 처음 봤을때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냥해버릴까? 갔다올게요 아 미드 진짜 뭔데 씨발 아 지금 봤네 어머머 어머머 어? 네이스 네이스 당전 더행하 이번엔 표정 오석 네이스 아 진짜 아 하나 뭐하냐 진짜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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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다나? 네이스 이블레니 다 먹는다 그렇지 레이스 레이스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아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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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제이즈 제이즈가 잘했다고요? 아니에요 저건 딜이 괴물쥐잖아요 와 따갑더라 아 진짜 아 야 우리 팀은 잘했어 근데 어쩌겠냐 아군 원딜이 누구다? 괴물쥐 당쵸요 좀 그만해 씨발 나도 알아 가만있잖아 못해가지고 괴물쥐님 이 판 졌다고 너무 상심하지마요 원딜이 괴물쥐였잖아 이기면 솔라구 200 충전할랬는데 그 사이에 저버렸네 키키은 아이언판 직종에서 해볼게 아 아이언판 진짜 잘해본 진짜로 즉 야 나 이렇게 이기는거야 싫어하는데 아 나 내가 잘해서 이기고 싶은데 아 잘하긴 했는데 다시는 캔렌즈에 뒤를 튀겨서 안 잡히는 거잖아 후우 흔히 날뻔했다 아 이러지마 진짜 아 이렇게 이기면 안 좋은데 나 아 나 여기서 너무 못해서 내가 잘하고 이기고 싶은데 이 슬럼프 좀 깨고 싶은데 진짜 아 이렇게 개못하는데 어떻게 다이아 1이야 왜 다이아 1까지 못 올라가지? 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가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대도 다이아 1이고 우리도 다이아 1이니까 어느정도 이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끝났네 다이아 내가 이거 얼마나 지를테니까 오늘 마스터 승격전 띄워줘요 진짜로 관리 제대로 해 고객관리 제대로 해 진짜 니가 어뷰징이랑 다른게 뭐야 뭘 어뷰징이야 또 잠시만요 이거 까고 가야돼요 이거 까야지 이거 팀은 제대로 잡아준단 말이야 한거 해 볼라고 견디면 지더라 오 아싸 나 저 쟤들 갖고싶었는데 자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저는 네온팩스 시비르를 원합니다 와 이런 구닥다리 스킨을 아니 서사쿠 두개 들어갔는데 안되겠다 잠깐만 이거 꾸진것만 조합하고 전설재물로 갑니다 이거 750원짜리 아니야? 화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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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사쿠 들어가면 소사쿠 이상 나와야되는거 아니야? 중간에 이상 껴서 그런가? 소사쿠 3개만 둘러볼까? 하하하하 아 제발 나 네온팩스 시비를 엄마 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계적같이 생긴것들만 나오네 키키 와 씨발 버러지 스킨을 주네 세상에 자 일단 제물 받쳤으니까 갈게요 아 나는 근데 진짜 몰랭 진짜 안할거야 몰랭해도 2키로만 하려고 이제 진짜 나 피패해져 너무 사람이 저 이제 본캐로 몰랭하면 불알 찢을게요 진짜로 근데 부캐로는 해도 되는데 본캐로는 안해 나 본캐로 이제 몰랭 절대 안할거야 강현이한테 부탁해야겠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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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못찢겠어 강현이한테 부탁해서 몰랭하면은 찢을게요 나 그게 근데 제가 연패하면은 몰랭 계속하는게 다음날 애들이 그냥 키지도 않았는데 채팅창부터 스게더랑 막 풀친이랑 어? 속보 장지환 몰랭 몇원패 뒤졌다 막 이래요? 그러면 아 진짜 아니라 다를까 키잖아 그러면 장지환 몰랭 해명해 이러면서 장지환 몰랭하다 연패했더라 존나 꽃이다 다이빙 가자 이러면은 존나 빡쳐 진짜로 빡쳐 뒤질거 같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복구는 하고 자려고 그러다가 눈 돌아가서 하루 밤새 아 파이크네 일단은 나온거 한번 써볼게요 아 진짜 이거나 먹어 이거 이거 못잡아 빨간색 진정 저희 팀 믿고 있었다구 현질로 이기니까 종략 그럼 현질 하세요 야 이 새끼는 좋은 딜이 이래? 와 진짜 이렐리아는 너무 더러워 챔프가 역겨워 그냥 적폐야 적폐 아 진짜 에반데 이거? 아 마무리 하려다가 아 미안하다 그렇지 어이 레드 주는거냐구 진짜 알아봤구나 나 잘하는거 오우 오우 아 진짜 저 적폐 챔프 진짜로 어떻게 해야돼 이거 너프 좀 해야돼 왜 너프 안하고 안무같은거 너프하냐 존나 이해 안되네 절박하다 핑허 두개 더 지금 절박하면 느껴진다 애들이 급해 지금 좋아요 아 야 근데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이렐리아 이거 그렇지 빼 빼 빼 그대 괴물이야 안돼 그렇지 자 자 야 너무 엎겹잖아 챔프가 그렇지 아 드디어 잡았네 저 개 같은 놈 시발놈 오빠 7개월 된 아기랑 같이 보고 있는데 욕하는 모습이 아기 정서에 안 좋은 거 같아요 죄송한데 그 롤방송을 못 보실 텐데? 그리고 롤방송 당장 꺼요 애기는 롤 시키지 마 애기가 이거 롤 괜히 봤다 한 번 해보잖아? 그대로 끝이야 돌이킬 수 없는 감을 건너는 거예요 이거 유예 게임이야 이거 니 아기도 수능 다치하기 싫으면 방송 꺼라 왜 그래 임산부한테 말이 너무 심하네 봐봐 이 씨발새끼 아! 뒤에! 어! 아! 아! 씨발! 이렐리아가 뒤에! 어우 씨! 와 진짜 역겹다 이렐리아 챔피언니 진짜 와아 아오 야야 그 ㅅㄴ 온다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여 개새끼 삐발롬 좋아요 개알해 아 이거 아토록스가 탑 차이 쳐졌어야 했는데 살짝 이 친구 롤 할 줄 모른다 아 뭔 소리야 장난이지 캐리 캐리 십캐리